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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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여! 쿡! 안녕하세요 취여 쿡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아름다운 선거 뷰티풀 랜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중앙선거발리위원회 선남선녀 서포터주로 활동하고 있는 취여 쿡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첫 번째로 들려드렸던 곡은요 저희가 유튜브에서 7만 뷰를 달성한 콩지가 뮤비 저희 앞에 들어오고 계실거에요 저희 취여 쿡! 쿡! 디지털 싱글 배빌러비입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대로 여러분들 저희 올라오기 전에 많이 보셨죠? 네, 근데 저희 뮤비랑 저희 실물이랑 조금 많이 달라서 어떤 친구가 저희인지 조금 매칭이 안되실 것 같아서 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저희 취여 쿡! 멤버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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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한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취여 쿡! 네, 저는 취여 쿡! 콕 찍어 뮤비에서 동네 노는 언니로 나온 취여 쿡! 의 리더 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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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콕 찍어 뮤비에서 단발머리 여고생으로 나온 취여 쿡! 다같이 한번 해볼까요? 취여 쿡! 유진님입니다 먼저 전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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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콕 찍어 뮤비에서 안경 쓰고 나온 사람 기억나세요? 네, 안경 쓰고 되게 엉뚱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되게 저의 취여 쿡!의 수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활발한 여고생으로 나온 취여 쿡!의 한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멤버들 다 아셨으니까 저희 콕 찍어 뮤비 한 번 더 집에 가셔서 검색하셔서 보시면 아, 이 친구가 그 친구구나 하고서는 더 보실 수 있으니까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한 번씩 더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콕 찍어 댄스 포인트 안무가 있어요 포인트 안무 잠깐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양손 이렇게 콕콕 찍는다는 콕! 이렇게 모아주셔야 돼요 다 같이 여기 서 계신 분들도 모아주세요 어디 가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자, 모으셔서 왼쪽부터 콕 찍어, 콕 찍어, 양손 같이 다시 시작! 콕 찍어, 콕 찍어 그 다음에 오른손부터 한 손씩 베이빌 러브유 찍어주세요 골반은 어려우니까 그냥 한 손씩 둘, 셋, 셋, 셋 자, 이어서 해볼게요 시작! 콕 찍어, 콕 찍어, 베이빌 러브유 한 번 더 콕 찍어, 콕 찍어, 베이빌 러브유 너무너무 쉬우시죠? 저기 뒤에 어머님분들도 진짜 잘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자, 한 번 보여주세요 이러면서 보여주세요 마주크, 마주크 쓰신 어머님 자, 박수 한 번 쳐주세요 박수 한 번 쳐주세요 자, 다 같이 시작! 콕 찍어, 콕 찍어, 베이빌 러브유 아침에 문 안 열었다고? 늦게 열어 콕 찍어, 콕 찍어, 베이빌 러브유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4월 13일이 다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다들 투표 콕콕 하실 거죠? 콕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다 콕콕 투표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선물을 어떤 선물을 준비해 드릴까요? 네 저희 선배 걸그룹 노래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희 선배님의 걸그룹 노래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게 레인보우 선생님들의 A 노래인데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떨려서 말이 좀 버벅거리세요 죄송합니다 네, 레인보우 선생님들의 A 노래 들려드릴게요 호흡 많이 해주세요 신선 어른 땡